이게 막 긁어도 잘 안 벗겨지는 펜이라고 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너무 예뻐서 빨리 써보고 싶어요 어디에 써야 좋을까요? 오빠 내가 오늘 수육해줄까? 수육? 아 좋아 자, 야심작이야 오늘은 네 일단 본연의 오카엘 진짜 맛있다 좀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엄청 맛있다 내가 가끔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와서 해줄게 응, 스트레스 당하면 언제 받아? 어? 어?